XSFM입니다. P-O-D-E-R-A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 로맨틱스 쇼.K-R 최근에 시사 이슈. 의사협회가 노동운동이라고 부르지만 말라고 할 뿐 아주 극한의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외국으로 나갈 거다. 외국에서 의사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정부는 진상의 레벨상 의협에 지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올 거다. 맘대로 하세요.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쪽 다 실현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꽤 어려운 편입니다. 한참 걸릴 일이죠. 왜냐하면 언어보다 의사에게 중요한 구성요소가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의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의학용어가 다 러시아어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 말과 정서가 중요하죠. 의실의실하다라는 단어를 유창하게 쓰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아리이다. 우리이다. 우리다는 서울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욱신욱신 이런 거. 어려워요. 다른 언어권에서 의사되는 거 아주 어려워요. 의학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박찰리씨. 때는 바흐야로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고 뒤섞여 많은 사람들이 기침 브루스를 시전하던 지난 겨울의 끝자락 2월이었습니다. 제 회사 직속 상사는 지난해 부임한 외국인 주재원입니다. 아직 한국 생활이 몇 달밖에 되지 않아 모든 게 낯설기만 한 그분은 평생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다가 오신 분이라 그런지 한국 겨울엔 매운맛을 한번 보더니 감기인지 독감인지에 걸려 콜록콜록을 수일째 시전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한국보다 적도 근처 어딘가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유럽도 겨울에 되게 으슬으슬 하거든요. 아 그래요? 습도 높고. 그러니까 니트가 되게 많이 발달한 게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추워서 그렇거든요. 아마 유럽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면 핀란드 이런 데는 아 뭐 따뜻한데 말이지 않을까. 벗고 다니시겠죠? 해가 나 이러면서 탱탱잉 해야 돼. 사실 여러 가지 회사 사정 때문에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한참 받고 있는 와중이라 더 힘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하고 관리하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증상이 더욱 심해져 곧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하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길래 병원은 다녀왔냐 물으니 근처 약국에서 산 약만 먹고 있다고 괜찮아질 거다 안심시키려 하더라고요. 이런 분은 약사님한테 설명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약만 사 먹는 문화가 좀 외국에 있죠.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얘네는 그냥 약국 가서 자기가 약을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슈퍼머켓 가가지고. 그리고 병원 가는 게 너무 큰일인 나라들이 많고 한국에 비해서. 귀찮고. 제가 일하는 지역은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교통상황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소도시입니다. 주위에 주로 축사가 많고요. 도로 옆쪽으로는 과일 직판장이 줄 서 있는 여느 시골 비슷한 풍경의 지역입니다. 1시간 반 만에 축사가 많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압축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권의 어디 어디 어디인 것 같네요. 특산품이나 뭐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느 소도시가 그렇듯 시내라고 할 것 없는 시내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딱 느낌이 안성 이런 데가 좀 이래요. 느낌이. 그래요.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짓다 말고 허물어지고 있는 흉측한 큰 병원 건물이었던 듯 보이는 곳이 있고 그곳을 지나치면 작은 의원급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 술 먹고 취해서 휘청거리다 자빠져서 정강이가 깨져 몇 번 소독과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소독하고 치료하고 잘 암울어서 나쁘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하나 있다. 멀지도 않으니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줄 테니 가봐라. 이렇게 보스에게 말을 건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인데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통역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해달라고 하네요. 같이 가봐야겠습니다. 이렇다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래저래 등록을 한 후 보험이 되는지 확인했더니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군요. 당연히 안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주재환 정도면 정식으로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회사가 케어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 의문데 제도가 이렇게 헐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역 중 의사 어디가 안 좋아서 보셨어요? 통역 중 상사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습니다. 2, 3주 되었고 약을 먹고 있는데 잘 낫진 않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통역 중 의사 피곤하고 두통도 있으시다고요? 잠깐 한번 보시죠. 괄호 어깨와 목 주위를 살며시 누르며 괄호 아프세요? 상사 네 많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촉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냥 너무 피곤한 데스크 잡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여길 눌러서 안 아플 수는 없거든요. 이건 마치 어렸을 때 크게 알았구만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신 내려가지고 점 보러 갔는데 신발 떨어졌을 때 이마에 흉터가 있어? 이러면 없잖아요. 없으면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깨와 목 주위는 안 아플 수가 없죠. 현대인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찾는가 싶다니 화면에 무언가를 띄우고 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장문의 영어로 병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하는 의학 영어가 폰트 30사이즈 정도의 크기로 크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확대를 하신 거야? 아니면 30사이즈면 엄청 큰데요? 보통 제가 10포인트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게 대본이 9포인트쯤 되잖아요. 9포인트예요. 그러면 30포인트면 도대체 몇 글자 못 읽습니다. 이게 왜 OS에 접근성 도구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긴 있는데 결국 의사 선생님이 연로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겠네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보스는 의학 용어라 잘 모르겠다며 그냥 쉽게 설명해달라 하네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병은 몸의 면역체계가 망가져서 생긴 원인으로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일단 약을 처방해 줄 테니 먹어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오라 하더군요. 그렇게 안 받는데 꽤나 꼼꼼하게 진료를 봐주시고 단순 감기 또는 독감 정도로 알았는데 혈액순환이 문제라 하니 저도 놀라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즘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단순 감기가 아니니까 진짜 쉬엄쉬엄 일을 하고 몸을 돌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약 먹어보고 관리 좀 해라. 라고 전달했습니다. 본인도 적지 않게 놀란 것 같더라고요. 처방전을 받아 결제를 하고 약국 가서 약 받아서 주고 병원 동행을 마쳤습니다. 시골 동네 병원답지 않게 나름 꼼꼼하고 친절한 진료에 약간의 감동을 하면서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시골병 의원 방문기일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점심 먹고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난번 병원 일이 기억나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스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저기 땡땡 의원이 꽤 꼼꼼하게 잘 봐주더라. 몇 군데 만져보며 진찰하는데 꽤 믿음직하게 진찰하고 설명도 잘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던 한 직원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키키 꺼임고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리뷰 내용 뭔가 이상해요. 아 이거 도라에몽 손사연이다. 또 왔네요. 이런 사연이 아 30포인트의 느낌이 오긴 왔어요. 연희 전문 언더우드 밑에서 수확한 아펜젤러 시대에 또 다른 리뷰 시골이라 급할 때 가는 곳이지만 골절인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는커녕 혈액순환맨 계속 계속 말씀하시는 의사쌤님 개선의 조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혈액순환맨 아 이거 옆에 리뷰 캐쳤던 거 너무 닥터 서큘레이션 또 다른 리뷰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위해 방문했었는데 목을 꼬집고 배를 꼬집더니 아프냐고 물으면서 혈액순환 문제를 진단을 하더군요. 와 이거 어떡해. 생존 처음 보는 진료였습니다. 혈액순환 관련 문제는 없었을 뿐더러 감기 증상인데 입 벌리고 목상태 한 번 안 보냐고 물었더니 의미 없다면서 안 보더군요. 몸이 안 좋아서 주사라도 나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왕고합니다. 근데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니 어떤 증상으로 가던 꼭 목을 꼬집고 배 꼬집고 혈액순환 장애라고 한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거르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혹시 처음 가시는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가끔 가다가 특히 판데믹 때 의사들 중에 아나키 그룹들이 좀 생긴 거예요. 안티백서들 맞아요. 맞아요. 돌아다면서 엄청 강의 많이 하고 그래서 물론 백신의 부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료 전문가들이 저런 이야기들을 저렇게 함부로 하면 될까 이런 의심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늘 다니는 내과에 감염대기실에 늘 있던 조선중앙국민일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김치하고 나물 먹어야 돼요. 이러면 불주먹이 돼서 와도 어떡해 이게 사실 지역의 의료 위기입니다. 우리가 웃어서 그렇지 연희 전문 연희 의료 전문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동문회 때 두 분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도라에몽하고 혈액순환 원래 아는 오빠 동생 사이 일 수 있는 누님이거나 그러면 이 동네의 주민분들은 처방상으로는 100%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계신 거예요. 이 약국가의 카르텔을 한 번 조화해 먹었으면 비보험에 특정 약 특정 약 한참을 정신없이 웃었네요.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영어로 된 장황한 설명이 나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라 하셨는지 얼마나 수많은 근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겪어야 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목과 어깨를 꼬집은 건 제가 직접 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서 볼 때는 꼬집은 게 아니라 살살 만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되게 아파했거든요. 목과 같이 민감한 부위를 꼬집는데 안 아플리가 아! 그렇죠. 꼬집고 아프냐고 물은 거야? 대박. 금식 한참 시킨 다음에 이제 배 고프시죠? 이러면서 소화불려고 한 잔에 거의 그 급인데? 제 보스에게 몸을 좀 챙겨가며 쉬시라고 이 상황을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첫 의료 경험인데 실망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요. 저기요. 박찬희 씨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인류애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이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모든 병원이 이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괜찮다라고 설명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거의 군대 병원급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도 타이렌을 주고 저렇게 아파도 타이렌을 주고 정신과 진료를 받도 타이렌을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게 군의관은 젊잖아요. 본인이 책임질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증요법을 하고 심각해지면 큰 병원 보내는 정도의 역할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연희전문 나오셨잖아. 군대에서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의무실을 갔다 온 애들이 받아온 약이 다 똑같아요.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의외로 처방한 약은 잘 들었는지 금방 몸은 좋아진 걸로 기억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플라시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아니면 위약효과. 네. 그 할실에서 정재훈 약사 코너를 잘 들어보시면 위약이 얼마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좋게 되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보스를 포함해 이미 좋게 되신 여러 환자분들과 앞으로 좋게 되실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박찰리씨 고맙습니다. 또 이건 의학노동자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이거 좀 처방도 잘못된 거고 진단도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이런 건 확실히 서로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마약 관련 뉴스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작은 병 의원들 케어할 시스템이 안 돼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처방전 이상하게 해도 막 발행해주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이런 분들 걸러내긴 더 어렵겠죠. 이게 무슨 수로 걸러낼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자기 믿음과 소신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데이터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 다닐 때가 있잖아요. 정말 다 달라요. 맞아요. 괜히 세컨 오피니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짓담한 것 같은 오래된 흉가 같은 큰 병원에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스께서는 문경에 갔을 때 번화가가 있습니다. 손님은 아주 놀랍도록 적지만 보통 점촌이라고 하죠. 문경에 번화가는 점촌입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이 점촌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저는 점촌에 있었지만 점촌 전방길에 갔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코케이전으로 보이는 우리말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일거리를 찾으러 외국에서 점촌에 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문득 제가 이 사연을 읽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병원 어떻게 갈까? 그렇네요. 지역의 의료의 현실에서 보면 이게 뭐 동네의 러시아어에 능통한 의사가 있는 의학노동자가 있는 의원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